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웅얼 다용농장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이쁜아이들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구요 이쁜아이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그리고 오늘 올리는 아이들은 저희가 항상 2만원 미만은 택배를 안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냥 수량에 관계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여러분들께 택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를 하셔도 두개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고 하면 택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는 개인 부담이시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자 이 첫아이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첫아이는 레드 크라우스 차라고요 이 아이 정말 이쁜 아이예요 정말 이쁜데 수량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나가구요 이거 8천원짜리 6천원씩 드렸습니다 6천원 자 오늘은 금액의 정가 금액의 20% 정도 DC한 금액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리 로즈는 6천원씩 드리는 아이구요 색감이 너무 이뻐요 레드 크라우스처럼 합니다 레드 크라우스 제가 이름에는 그냥 크라우스를 했는데 레드 크라우스 입니다 자 요거 두번째 아이입니다 두번째 아이는 체리 로즈 체리 로즈는 아주 그 라인이 아주 굉장히 아주 입장에 매력이 있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정말 멋지게 드는 아이예요 자 체리 로즈 이 아이도 6천원씩 드리구요 체리 로즈 6천원 드립니다 6천원 자 요런 아이들은 그냥 거의 다 얼굴이 똑같기 때문에 랜덤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체리 로즈 6천원 자 요거 한개 사셔도 택배 보내드립니다 체리 로즈 6천원 드리구요 자 요거는 그 엣지 라인이에요 엣지 라인 자 엣지 라인 요거 하나만 외두고 다 2두 짜리 입니다 2두 짜리 자 화분이 아주 너무 작아서 좀 큰 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멋질 거 같아요 자 제가 한번 빼 볼게요 자 밑에 이제 하엽도 좀 제거 좀 하구요 그래서 예쁘게 한번 심어 보세요 이거 이것도 6천원에 드립니다 엣지 라인 이쁘죠 자 색감이 아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색깔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엣지 라인 6천원에 드립니다 6천원 자 요번에 요아인은 요거는 로제 와인 이구요 요건 리디아에요 리디아 로제 와인하고 비슷한데 물드는 거 하고요 조금 다르죠 이거는 이거는 로제 와인 입니다 로제 와인 자 요 두 아이는 로제 와인 8천원씩 드리는 아이입니다 8천원 드립니다 자 로제 와인도 아주 보세요 자 오늘 올려드리는 요런 아이들은 색감이 아주 굉장히 이쁜 아이들만 골라봤습니다 자 요건 리디아 구요 리디아도 요거 하나만 지금 얼굴이 하나 짜리구요 다 군생 입니다 이렇게 군생 얼굴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요런 것도 큰 분에 한번 심어 가지고 크게 한번 군생으로 키워보세요 정말 멋질 거 같아요 이것도 8천원 드리고요 자 리디아 로켓 요렇게 8천원 드립니다 자 요번에는 매비나 금 이에요 매비나 금 자 크기 좋아요 크기 좋고 얼굴도 많구요 금도 아주 매비나 복륜 금으로 멋지게 드나이 드립니다 요아이 있구요 자 요기 있구요 요기 있구요 요렇게 있습니다 요아이들은 만 6천원에 드리고요 자 만 6천원에 요거 드립니다 자 배비나 금은 만 6천원씩에 드릴게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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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리엘 이에요 아리엘 자 아리엘 아주 잘 달궈 졌구요 아주 예쁘네요 자 요 아이들은 4천원씩에 드립니다 4천원 잘 달궈 지고 크기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4천원 드리면 괜찮으실 거에요 요아이들 아리엘은 4천원에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통통하게 잘 달궈 졌어요 요런 애들 예쁘죠 이렇게 자 제가 예쁜 아이들 먼저 골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크기가 이제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큰아이가 있고 약간 작은 아이가 있고 이렇게요 같이 똑같이 해서 4천원씩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아리엘 입니다 자 요번에 요아이는 그 반데리구요 반데리 반데리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아주 연중 꽃이 계속 맺어요 이게 피고 지고 피고 하면서 계속 피는 그 반데리입니다 아프리카식물이구요 요런 아이들 물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 물 좀 가끔 주시면 아이들 건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어 가면서 건강하게 커요 크기도 좋구요 이거 보세요 크기 좋고 아주 얼굴도 굉장히 수영도 좋은 아이들 많이 골라왔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시구요 자 수영이 너무 예쁘죠 수영도 예쁘고 자 이렇게 아주 분재 타입으로 해서 멋지게 아주 생겼습니다 자 요 아이들은 3만6천원에 드리는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은 3만원씩에 또 드릴게요 3만원 반데리 3만원씩에 드립니다 아 꽃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을까요 그리고 꽃은 아 이 아이들이 분홍꽃을 폈다가 흰꽃을 폈다가 수시로 변해요 또 분홍꽃이 됐다가도 흰꽃으로 바뀌고 반데리는 연중 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데리 3만원씩에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자 요번에는 방울복랑금 입니다 방울복랑금 자 그만 보세요 이렇게 지금 멋진 군생이고요 아주 얼굴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구요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기억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 아이들이 예전에요 한 8년 전 9년 전만 해도 얼굴 하나에 보통 100만원 이상 막 했었어요 요 정도면 그때 당시에 2천만원 넘었습니다 정말 이거 방울복랑금 이거는 6만원 짜리거든요 6만원 6만원 드리는 아이인데 오늘 5만원씩에 드립니다 5만원 자 그때 참 요런 아이들 갖고 싶어서 저희도 참 많이 아주 가격은 비싸고 해서 갖다 늘리지도 못하고 비싸서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기억이 그 기억에 비하면 지금 이거는 완전히 거저에요 거저 6만원 짜리들 5만원씩에 드립니다 멋지죠 요거는 뭐 금값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다육이 이쁜 꽃이라 생각하셔도요 가격 5만원에 드리면 아주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요 방울복랑금 5만원씩에 드립니다 5만원 이렇게 지나갈 때 마음에 드시는 거 달라고 하셔도 되겠어요 요렇게요 자 요거 방울복랑금 5만원씩 드렸고요 자 요기 뒤에 파피스 로즈처럼 큰 거 하나 있네요 통판에 두 개 갈라진 거 같아요 요거는 2만4천원에 드리고요 2만4천원 파피스 로즈처럼 큰 거 2만4천원에 드립니다 보통 4만원대 하는 그런 크기들입니다 요아이는 2만4천원 드리고요 크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요거는 23cm 나오네요 23cm 자 파피스 로즈처럼 2만4천원 드리고요 요거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올려 드릴 때 요거를 아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요거 블랙 캐시미어에요 블랙 캐시미어 통으로 된 아이고요 요거 2만4천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잘생겼어요 잘생겼고요 자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통판에 자 블랙 캐시미어 철화 요아이는 2만4천원에 드립니다 2만4천원에 드리는 블랙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자 요거는 허니핑크예요 허니핑크 자 허니핑크 8천원씩 해 드리고요 8천원 드리는 허니핑크입니다 자 이렇게 자고 달린 아이들보다 이렇게 한두짜리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잘 달궈지고요 아주 굉장히 이쁜 아이입니다 8천원씩 드리는 허니핑크입니다 허니핑크 8천원 드리고요 자 요번에 제가 아 요 엘크온금은 참 저 안보여 드렸어요 보여드리질 않고 그냥 한번도 거의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예뻐서 한번 보여드리긴 하는데요 저 엘크온금 이거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 요것도 16,000원에 오늘 드릴게요 16,000원에 드립니다 엘크온금 크기 좋고요 지퍼형에다가 아주 멋집니다 요아이 있고요 자 요아이는 앞에 쌩얼도 달리고 이렇게 철화가 잘 엮였습니다 요아이 있고요 요아이 있고요 요고 있고요 금상태에 아주 최고 좋은 아이들 먼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요기 있고요 자 엘크온금은 16,000원씩 드리고요 자 엘크온금 16,000원씩 드립니다 지금 화분이 작아서 그렇죠 큰 분에 심어 놓으면요 금방 또 더 많이 아주 성장하면서 예뻐질 겁니다 요거 엘크온금 16,000원씩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퍼플샴페인이에요 퍼플샴페인 퍼플샴페인은 아주 각이 이렇게 라인이 생기면서 아주 굉장히 멋지게 생기는 아이입니다 퍼플샴페인 4,000원씩 드립니다 자 요것도 4,000원씩 드리고요 퍼플샴페인 4,000원 드립니다 가격도 저렴한 아이들이니까 이쁜아이들 갔다 한번 한번 키워보세요 금액에 관계없이 택배 보내드리는 거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요 4,000원입니다 4,000원 퍼플샴페인 4,000원 이번에는 조셀린 조이금입니다 조셀린 조이금 자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죠 조셀린 조이금 예쁜 아이들 8,000원씩 드려 볼게요 8,000원 자 예쁜아이죠 자 보세요 조셀린 조이금 8,000원씩 드립니다 자 이쁜아이들 요런아이들 요런아이들 너무 이쁘죠 자 조셀린 조이금은 8,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조셀린 조이금 8,000원 드렸고요 자 요번에는 핑크 할인금이에요 핑크 할인금 자 핑크 할인금도 아주 제일 좋은거 먼저 골랐습니다 제일 좋은거 요거는 12,000원씩 드립니다 12,000원 12,000원 자 핑크 할인금 12,000원씩 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굉장히 이쁘죠 크기도 그중 좀 큰아이들 먼저 빼가지고 요렇게 보여 드립니다 자 핑크 할인금 요런 아이들 아주 이쁜 아이들 12,000원씩 드릴게요 자 핑크 할인금 12,000원에 드립니다 자 요번에 요아이들은 그 안젤리나죠 환엽 안젤리나 환엽 안젤리나 요아이들 아 정말 예뻐요 이거 보세요 입장 보세요 이쁜 분에다가 딱 요거 하나만 앉혀 가지고 딱 달궈 보세요 정말 멋지게 달궈지는 아이입니다 요거 안젤리나 요것들은 오늘 요것도 6,000원씩 드리고요 6,000원 안젤리나 6,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 저렴한 아이들 뭐 한개씩 하셔도 되니까요 이쁜 아이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젤리나 8,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그 마케베니아 금이죠 마케베니아 금 자 요 마케베니아 금은 제가 마케베니아 금 금색만 그동안 보여드렸죠 이것도 사실은 위에 이렇게 얼굴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요 너무 예뻐서 한두짜리가 너무 예뻐서 요것도 만원짜리 거든요 8,000원씩으로 드릴게요 아이들도요 마케베니아 금 8,000원씩 드립니다 자 외드라 해도 다 얼굴들이 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 군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케베니아 금 이것도 8,000원씩 드리면 가격 좋으니까요 너무 예쁘죠 마케베니아 금 8,000원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릴리시나 금이에요 릴리시나 금 여기 있구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위에 우측에 큰아이 큰아이들은요 이게 16만원짜리에요 16만원짜리 원래 16만원짜리인데 요아이들은 12만원에 드리고요 12만원 자 요 12만원에 드리는 릴리시나 금이에요 제가 우리 도매하시는 분들 오셔도 요거는 가격을 그렇게 안 빼 드리거든요 우리 가격 저렴하게 드릴게요 요거는 12만원씩 에 드리는 큰아이구요 요거는 10만원 드립니다 10만원 요거는 10만원짜리 8만원에 드리고 8만원 자 릴리시나 금 요거는 12cm 정도 되는 크기구요 요거는 8만원 드리고요 8만원 자 요거 큰아이 요거는 12만원 드리고요 자 보세요 크기 금 좋구요 상태 아주 최고 상품이에요 요정도면 릴리시나 금 요거 12만원 드리고요 요거 작은아이들은 8만원에 드리고요 너무 예쁘죠 릴리시나 금도 잘 드러나요 요런 아이들은 16만원짜리 12만원씩 요거 다 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미인경입니다 미인경 철화 아주 큰 크기구요 요거 보세요 정말 크기 좋구요 요거는 5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요거 4만원에 요거 한분께 또 드릴게요 요거는요 4만원에 드립니다 크기 한번 보실까요 크기가요 줄자 한번 더 해 볼게요 요거는 40cm 폭이 뒤에 40cm가 나와요 요 40 오른쪽에 4 보이죠 폭이 40cm 정도 나오는 폭이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택배가 하나만 해도 큰 박스로 대형 박스로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크기에요 요거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너무 예쁘죠 자 요거 미인경 4만원에 요거 한분께 드립니다 아 그리고 자 요기 로스코프 요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스코프 다 보여드리고 목대 큰아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16,000원에 로스코프 하나 드릴게요 16,000원 드리는 로스코프 대품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크기 좋죠 자 요 로스코프 로스코프는 16,000원에 요거 한분께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마무리 찍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